안녕하세요. AWS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범석입니다. 이번 세션은 클라우드 사용 확장에 따른 비용 최적화 기법 소개입니다. 기존 안경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비용 최적화를 고려하게 되는데 적은 양의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는 누가 인스턴스를 사용 중인지 알기 쉽고 어떤 리소스가 비용 최적화 대상인지 찾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직에 걸쳐서 수천대의 인스턴스를 사용할 경우 비용 최적화는 좀 더 많은 노력을 요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환경상에서 어떻게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을지 기술적, 관리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번 세션의 목적을 알아보고 기술적 관점으로 어느 부분에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을지와 관리 관점에서 스스로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그리고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세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AWS 상에서 비용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비용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비용 절약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G-Oil & Gas에서는 AWS 상에서 TCO를 52%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감은 복가 자동화, 동적 스토리지 할당, 가능한 비용이 낮은 리소스 사용,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종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아마존 오로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AWS 고객 사례 이외에도 미국 시장 조사 업체 IDC는 AWS가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 위험 감소, IT 스태프 생산성 증가, 비용 절약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전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과 위험 감소의 예로 GE는 그들의 운영 탄력성을 향상시켰고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장애와 같은 중요한 인시던트를 98% 감소시켰습니다. IT 스태프 생산성 증가는 몇 분 안에 일어나는 하드웨어 조달이 지금은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IT 스태프가 적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 재무, 또는 관리 직군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이 세션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조직 내 역할에 상관없이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디서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상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쉬운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페이어 계정에 여러분들의 계정을 연결하여 볼륨 디스카운트와 예약 인스턴스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 결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그레이션 이전에 알맞은 사이징을 정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로 태깅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S3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버킷별 또는 태그별로 어떤 오브젝트가 자주 사용되지 받는지와 자동으로 클래스를 변경되도록 생명 주기를 적용할 수 없을지를 알아본 후 알맞은 스토리지 클래스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보다 조금 복잡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전에 비용을 위한 계획 설계를 하는 것으로 숙달된 고객일수록 서버리스 서비스를 사용한 설계와 컨테이너 사용을 고려한 후 여의치 않을 때는 EC2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태깅을 통해서 근무 시간 이후 개발, 테스트, 스테이징용 인스턴스들을 끄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EC2, RDS, 레드시프트, 엘라스틱 캐시, 다이나무 DB에서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약정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 경쟁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웹사이트와 같이 사용자가 많을 때는 인스턴스를 많이 생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스턴스 대수를 줄일 수 있도록 외부 요인에 맞는 인스턴스 스케일링을 하는 방법 세 번째로 나중에 언급할 툴을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알맞은 사이징으로 인한 비용 절약하는 방법 네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비용을 위한 설계 즉 하나의 거대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누거나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사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다섯 번째로 컨테이너 사용으로 사용량을 극대화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사용으로 하드웨어를 자동화하게 됨에 따라 인력 투입 시간 관점에서 볼 때 비용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약한 예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키브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모든 안전한 의료 분석 환경을 자동화하도록 개발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온프라미스와 비교하면 98%의 연산 시간을 절약하고 스태프의 시간도 절약했고 적은 비용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교육, 지식, 그리고 툴을 사용하면 비용 최적화를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활동들이 비용을 얼마만큼 절약했을까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절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사용량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람다나 다이나모 DB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 비용을 80% 이상 쉽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량이 적은 EC2와 같은 자원을 삭제하게 되면 즉시 자원 비용의 100%가 절약됩니다 지금도 많은 고객들이 S3의 불안전 전송, 사용하지 않는 ELB, 필요 없는 오래된 백업 볼륨 등을 정리하지 않아서 수천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 절약 방법이 많은데 왜 바로 실행하지는 못할까요? 다들 슈퍼맨을 아실 텐데요 슈퍼맨 이야기를 보면 슈퍼맨이 훌륭한 일들을 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는 않고 계속되는 연습과 배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WS와 비용 최적화도 슈퍼맨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AWS는 여러분들에게 슈퍼파워를 제공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것이지만 시간 그리고 노력을 드린다면 리인벤트와 같은 이벤트의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의 여정 그리고 성과를 얘기하는 지점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용 절약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비용 최적화를 위해 매 6개월마다 수많은 노력을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관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프 베조스가 좋은 의도만으로는 일이 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팀들이 AWS 상에서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비용 절약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는 기존 환경과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선불 구매가 되는 부분이 적어지거나 또는 없어졌고 재무팀, 조달팀에서 선결제를 담당하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을 시행해야 할까요? 몇몇 큰 고객들에게 효과적이었던 접근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용 최적화를 위한 경영진 지원을 얻는 것입니다 경영진의 지원이 있으면 일이 좀 더 쉽게 풀리게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는 한 팀은 비용 최적화를 잘하고 있고 또 다른 한 팀은 비용 최적화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두 팀 간에는 대화가 전혀 없고 툴 또는 자동화 방법을 전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경영진의 지원이 있으면 두 팀 간의 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클라우드 센터 오브 엑셀런스 설치입니다 클라우드 센터 오브 엑셀런스 설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워 보여요 또는 우리는 그런가 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AWS 사용 규모가 늘어날수록 거기에 맞게 클라우드 센터 오브 엑셀런스의 역할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시작했을 때 완전한 팀을 가지지 못할 것인데요 보통 고객들은 처음에는 재무 또는 엔지니어링의 누군가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는 기본적인 교육을 공유하고 기본적인 툴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거버넌스 설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AWS 사용량이 증가하면 소규모 전담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매트릭을 정의하고 좀 더 잘 짜여진 보고서를 생성하고 각 팀의 비용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화 방법을 다른 팀에 공유하거나 아니면 태깅 정책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무적인 관점에서 높은 기술을 가진 전담팀이 만들어집니다 이 팀은 전체 조직에서 AWS 상의 비용 최적화와 비용 관리를 담당하며 클라우드 원보딩과 같은 반복적인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찾아서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여러분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는 저기 먼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태깅과 같은 정책을 적용하려고 할 때 반대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모두를 모았다면 이제부터는 남은 메커니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에는 첫 번째로 태깅과 강제 태깅 두 번째로 측정과 성공의 목표 세 번째로 보고서와 툴 네 번째로 거버넌스와 제어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커니즘인 태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절약 방법들을 기억하시나요? 앞서 언급한 방법들 대부분이 태깅으로 도움이 되거나 태깅으로 가능할 것인데 태깅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원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태그가 없다면 마치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의 하나의 폴더 안에 모든 파일들을 저장해서 필요한 파일을 찾기 어려운 것과 같아집니다 태깅은 비용 할당과 시각화로 누가 자원을 소용한 것인지 알려줘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비용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태그로는 첫 번째로 비용 센터나 팀 두 번째로 자원이 누구 소유인지를 알 수 있는 사용자, 소유자 이름 또는 이메일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끌 수 있는 자원의 그룹을 정의하는 어플리케이션 태그 네 번째로 업무 시간 이외에 어떤 자원을 끄면 될지 확인할 수 있는 환경 태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자원이 언제 꺼지고 언제 켜져야 하는지 정의하는 자동화 지원 태그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태근 가이드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를 잘못 적거나 적지 않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서 보고서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WS Config와 Lambda를 사용해서 태그를 잘못 적거나 적지 않은 자원을 확인해서 자동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측정과 성공의 목표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경영진이 볼 수 있도록 시각화되면 굉장히 영향력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50%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진에게 보여준다면 경영진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절약을 계속해서 추적한다면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경영진의 투자를 요청하기도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측정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재무와 관련되지 않은 간단한 것부터 측정할 수 있습니다 팀별로 현재 얼마나 절약하고 있는지 또는 잠재적으로 얼마나 더 절약할 수 있을지 같은 재무측정은 논쟁과 방어적인 행동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들이 재무측정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고 계산 방법에 익숙해졌을 때 재무적인 측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측정 없이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최적화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팀도 있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면 대체적으로 최적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정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었다면 비용 절약 시각화는 지원과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장 5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당장 절약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예로 슬라이드에 있는 차트를 볼 수 있는데요 차트는 예약 인스턴스를 통한 비용 절약 적정 인스턴스 타입 사용을 통한 비용 절약 탄력적 운영으로 인한 비용 절약 그리고 미사용 ELB 관리 S3 생명 주기 정책 수립 등과 같은 기타 행위를 통한 비용 절약을 현재 절약되는 금액과 잠재적으로 절약될 수 있는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고객 또는 수익과 같은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대한 서비스 단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성숙된 단계에서는 팀별 또는 어플리케이션별 단가 편차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정은 정정하는 데 보다는 명확하게 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는 고객 스트림별 비용이 연간 팀을 위해서 측정되고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어떠한 중요한 편차도 엔지니어링 팀과 재무팀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보고서와 툴입니다 보고서는 빠르고 정확한 비용 시각화와 비용 할당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툴은 엔지니어링 팀에서 비용 최적화를 위한 작업을 하는 데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AWS는 비용 보고서의 좋은 시작점인 비용 탐색기를 제공합니다 비용 탐색기는 데이터 전송 비용이라든지 지난달에 백업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사용했는지 등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리포트를 통해서 현재 보고 있는 보고서를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습니다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는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의 결과는 실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절약 가능한지를 볼 수 있는 보고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WS 내부에서 개발된 보고서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비용과 사용량 보고서를 레드시프트 또는 아테나에 넣고 퀵사이트와 같은 보고서 툴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레드시프트, 아테나, 퀵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고서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드파티 옵션을 통해서도 비용 최적화와 비용 관리와 연관된 깊이 있는 보고서 또는 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트너를 통할 경우 수천 시간을 들여서 직접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여러분들만의 보고서와 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몇몇 파트너의 경우에는 예약 인스턴스 비용에 관한 기능이라든지 계정별 또는 태그별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거버넌스와 제어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피하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제어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관리팀이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끄기 위해서 다른 팀들을 추적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버넌스와 제어에 대해서 말할 때는 비용 리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각 조직별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제어하는가 비용이 예상치 않게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자원을 켤 수 있는가 자원에 태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할당된 예산에 근접하거나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와 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 비즈니스마다 굉장히 다르고 사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애자일 접근법과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룬 거버넌스가 여러분의 성공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아래 비디오 링크는 여러분들에게 넷플릭스에서의 고급 거버넌스와 비용관리를 보여주니 한번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거버넌스와 제어에는 자원 생성 통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예를 들면 더 비싼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AWS 서비스 카탈로그를 IAM의 역할과 권한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Organizations는 조직 단위별로 정책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팀에서는 오직 비용 관련 파일이 있는 S3 버킷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AWS Organization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와 제어를 지원하는 서드 파티 툴도 있습니다 한 예로 서비스나우는 자원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관리하고 태깅 정책을 강제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커니즘은 지속적인 교육입니다 교육은 기술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팀 뿐만 아니라 재무, 조달, 관리를 담당하는 팀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술팀을 위해서는 AWS 자격증이 있지만 비기술적인 교육도 조직 전체에 걸쳐 훌륭한 관리를 촉진하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습니다 여기 비용 최적화와 관련된 수준 높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모두 1시간 이내에 영상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비용 최적화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얻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을지 영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경영진 지원과 비용 관리 및 최적화를 책임지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 전체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조직이 준비되었을 때 변경을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느끼시게 되면은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파트너 또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빠른 도움을 받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팀 재무팀 재무팀 조달팀 또는 엔지니어링 팀 어디에 속해 있든 비용 최적화를 하는 방법을 조금은 아셨기를 바랍니다 비용이 최적화되면은 경영진은 툴과 보고서를 통해서 원하는 대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무팀과 조달팀에서는 어떤 팀과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애자일한 방법에 머물 수 있고 비용 시각화로 인해서 관리와 보고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비용 최적화 슈퍼파워가 마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AWS 이노베이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즐기셨기를 바라며 끝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만한 교육자료와 자격증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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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